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는 현상인 급발진. 최근에는 전기차에도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보다 급가속력이 좋고 또 서음이 적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3차선에서 달리던 니로플러스 택시가 갑자기 속력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앞선 차량 들을 아찔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10여 초 만에 시속 160km 가까이 치솟았고,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며 운전자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를 비롯해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됐고, 차량 내부 역시 에어백이 안 터진 곳이 없어 당시 사고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빡 나가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고 마지막 생각 드는 게 뭔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차를 서구에 일단 무조건 멈춰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난달 18일에도 경기도 수원에서 EV6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질주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급가속 능력이 내연기관에 비해 좋아 급발진 사고 발생 시 더욱 위험합니다. 기아는 사고 기록 장치 EDR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급발진으로 의심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EDR 데이터로 급발진 여부를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13년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766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선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했던 12살 손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2월 국회는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딴 일명 도현이법을 논의 중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회사가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자는 게 핵심인데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고맙습니다. ắn 역 esclu 據 이러기